음.. 아이시.. 몸 컨디션은 근육통이야 수고했습니다 근육은 분명히 상당하고 있어요 확실히 피곤했다 약하게 하자 어제랑은 다르게 좀 약하게 하자 아 나 오기가 너무 힘들었고 오케이 약하게 또다시 여유로워하시면 운동 부활을 강하게 해보세요 아 죄송해요 말하는 걸 깜빡했어요 다이네믹 스트레칭을 하면 게임대에서 경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스트레칭 지금부터 다이네믹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리브리쉬를 거울에 비친 자신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뮤직 스타트 리브리쉬의 동작을 따라해주세요 3 2 1 시작 무릎을 교대로 들어서 링꼰에 터치해주세요 무릎을 들기 힘들다면 가능한 만큼만 들어주세요 잘 되고 있죠 마지막 한 번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발꿈치 들기 스트레칭 안쪽 복사뼈를 들어 링꼰에 터치해주세요 고반절 주의를 유연하게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마지막 한 번 네 바로 그거예요 다음은 등 표기 스트레칭 발을 넓게 벌리고 엉덩이를 낮춥니다 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발꿈치를 꾹 눌러주세요 발도 힘차게 들어올립니다 마지막 한 세트 마지막 한 세트 네 잘하셨습니다 마무리는 발을 벌리고 옆구리 스트레칭 링꼰을 들어 올리고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앞으로 굽히지 말고 옆으로 기울이는데 집중합니다 옆구리와 팔 근육이 스트레칭 됩니다 팔을 짱 못해 천장이 여기라고 마지막 한 세트 천장이 여기라고 수고했습니다 천장이 바로 여기라고 여기 팔을 펼 수가 없어 아음부스가 작아서 안 돼 얼굴만 보면 벌써 한 세트 끝났네 아멘다 언제쯤 금융미남 자동맨이 될까 링 일행은 드래고를 쓰러트렸다 그러나 드래고는 남을 힘을 지어자 다음은 나라로 도망치고 말합니다 드래고가 두른 어둠에 놓고 오라면 반면할수록 강해집니다 서둘러 드래고를 추려하자 여기까지 오면 말도 멀지 않아 드래고가 만든 몬스터들이 마을 근처에 출몰했다면 큰일이야 이 나라에서 드래고를 저지해야 출발 오늘 조금 천천히 스포트를 어제 너무 스포트를 많이 올렸어 오늘은 롤피를 먼저 잡아두고 이 나라에서 낮은 드래곤 롤피를 안했을까 마을 근처에 울려했다 하악시절이 ! 위안밤 하악 미 그 예 야 예 야 예 아 하악 folks 목표가 자꾸만 빗나갈 땐 조준을 리셋 해봐 날 아래로 내리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어 스킬을 선택해줘 자 처음부터 언더 푸시 아래 어깨너비로 벌린다 링콘이 수평이 돼 좋아 움직이자 조이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오케이 조이고 좋았어 조이고 대웅군 대웅군 좋았어 대웅군이 커지고 있다 좋다고 커지고 있다 좋아 좋아 나이스 잘했어 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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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완벽해 잘했어 됐어 좋아 바로 그 거야 앞으로 스킬 보따My 좋았어 으이야 최고였어 복근 하드 복근 하드 복근 하드 아리아는 복부에 힘을 줘 뭐야 하나 더 봐야 돼 아 씨 2개의 키座 스쿼트 다 2개였다 정답 2개의 키스 남은 거 스쿼트 수쿼트 스쿼트 네넘이다 맞지 맨홈이다 좋아 움직이자 엉덩이를 내린 채로 진행하자 좋아 좋아 엄청난데 오케이 훌륭해 좋았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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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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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조금 피곤한 모양이다 계속 그쳐 가자 스킬을 선택해 뭐야 한 놈 잡으면 스킵인가 보네 앉아서 무릎당기 자 가자 오른쪽을 너무 뻗으면 허리에 부담이게 좋았어 대단해 좋아 좋아 바로 그 거야 좋아 좋아 굿 부셔 잘했어 좋아 좋아 대단해 오케이 완벽해 오케이 얘가 알고만 몸이 많이 움직였어 나이스 나이스 확실히 어제보다 치워졌다 원래 운동이 요령이 생기면 치워져 그래 193 193 124 205 000 154 2 204 6 225 앗 뜨어! 앗 뜨어! 뭔가 내가 지금 뭐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을때? 진짜 자세! 자세! 천천히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정천히 제자리로! 오우 오우 복근 가드 복근 가드 링크를 조일 때는 다리를 살짝 꾸며 키를 선택해줘 만세 포시 좋아! 움직이자! 저의 요새와 토핑의 소속을 죽이시고 호킹! 좋아 좋아! 좋아! 답해보는 것 같습니다 좋았어! 굉장해! 잘했어! 움직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 대단해! 오케이! 완벽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페이스 업! 좋아 좋아! 파이팅! 좋아! 앞으로 3명! 잘했어! 할 수 있어! 완벽해! 계속해서 조여! 피곤하지는 않아! 힘내! 스쿼트! 고치! 자, 가자! 별이 붙지않고 주의하자! 잘했어! 엄청난데! 좋았어! 최고야! 잘했어! 나이스! 스쿼트! 스쿼트! 근데 몸이 앞으로 가만있어! 허벅지야! 엉덩이만! 잘했어! 좋았어! 좋았어! 굉장해!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으앗! 짜! 됐어! 자! 수고했어! 수분을 보충하자! 아 나 잠깐만! 수분 보충! 수분을 보충하자! 나 근데 물 없는데 어떡하지? 큰일났네! 집에 물이 없어! 맥주 마셔야 돼요? 물 대신에 레몬 탄산수! 아우 셔! 내년 여름 자동에 바비프로필 촬영 기대된다! 오예! 가민솔! 하.. 솔직히 나 볶은.. 초콜릿 볶은 되면은 보통 볶은 안 좋아한다! 근데 이걸로 근육이 나올까? 근육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걸로? 헬스장 가야되지 않을까? 제대로 알려면? 가야되지 않을까? 저거는 안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걸로는 안 좋아하지않아? 조금이란다.. 하.. 그니까 이걸로는 안 좋아하지않아? 이걸로는 안 좋아하지않아? 아 방향할거같아 힘들었어 아 방향할거같아 힘들었어 좋았어 좋았어 조금 빠르게 복부 저에게 유지 이대로 날 배대고 계속 눌러줘 잘했죠 예 예 레벨 업 이거 되게 들어가는것 같다 다 뱉히는것 같다 남대로 구름 구름과자로 완주했어 빅토리 포즈로 이제까지 한 운동을 점수로 바꾸자 자동어린이 성장기라 그런지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해내요 엉덩이를 낮춰서 스퍼트 파워를 전시를 기르 예인이 봤습니다 간만에 운동하니 좋아 어제 좀 목이 몸이 좀 우직우직 하더라구 맞다 나 이제 오늘 심박 쓸 수 있다 심박에 차고 간다 80 지금 80이야 하 하..파식이야 반반중에 고개 나이스 저는 태고는 따라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님들이 따라할 수 없어서 힘들겠다 이게 되게 탄력이 있거든 탄력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힘이 있어야 돼 나이스에서 탄다고 이거 모물상자를 발견하면 꼭 체크를 하자 다양한 아이필이 있어 잉 사서 따라하면 된다고? 아 그래 그러면 따라하자 오 뭐..뭐..몬스터다 지금껏 이런 곳에 몬스터가 나온 적은 없었는데 큰일이야 이런 곳에 사람이 있었다니 일단 여기 있는 몬스터들을 쓰러뜨리고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자 플레이 후 튼튼히 조이콘을 충전하여 플레이 후 튼튼히 조이콘을 충전하여 서두르지 않으면 되돌아가게 되 어? 아 네, 좋았어 음.. 아 아 아 아 잘했어 자 자, 길을 선택해 얻어붓이 자, 자, 볼 때 허벅지 안쪽에도 같이 힘을 줘 허벅지 안쪽에도 굉장해 좋았어 대단해 좋아 좋아 잘했어 최고야 오케이 눈 부셔 오케이 으아아아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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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데 좋아 좋아 나이스 너의 한계에 도전해봐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앞으로 세 번 좋아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 파워팩트 복근 카드 림톤을 조일 때는 다리를 살짝 꼽혀 스킬을 선택해 줘 스킬을 선택해 줘 아 핸드님 안녕하세요 전체에 다 공격하는 거 없나? 아까 뒤에는 전체에 다 공격했는데 와 이거 꼽 수가 없네 그래 네 아 이건 네 공격 30 앉아서 무릎 당기기 앉아서 무릎 당기기 그리엠프 적습니다 좋아 움직이자 다리와 허리 강화해도 효과적인 운동이야 잘했어 좋아 좋아 훌륭해 잘했어 완벽해 복근 조이기 좋았어 저 왜 뱃살 댔다가 육으로 바뀌는 건가 없네 잘했어 으아 좋아 됐어 이리 서 복근 카드 탈이 아닌 복부에 힘을 줘 탈이 아닌 복부에 힘을 줘 조심해 스쿼트 스쿼트 때렁이다 좋아 움직이자 높은 발끝보다 앞에 나오지 않아야 돼 오케이 짜 좋아 좋아 바로 그 뭐야 바로 그 뭐야 잘했어 움직임 좋아 좋았어 완벽해 훠 엄청난데 으아 으아 쓰러뜨렸어 계속해서 조여 파스가 얼마 안 남았어 조심해 의자 자세 천천히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어깨에 지나치게 힘을 줘 엠 이렇게 힘을 주지 않도록 해 흠 흠 흠 흠 반짝거리는 땀이 정말 아름다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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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야 야호! 잘했어! 엉덩이를 낮추고 기계 스트레칭!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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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 141! 심박 지금 141! 140.. 120! 아 150! 와.. 원래 얼마까지 뛸 수 있어? 크로스핏 160? 오케이! 4달러! 빨리 서브스카이브 4달러! 4달러! 오케이! 얏 어서오십시오! 첫 방문이시군요!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네네! 흠흠! 라두하라님이시군요!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곳은 운동과 동시에 미니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짐입니다 미니게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만 이곳에서는 두더지 잡기를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두더지 잡기 초급 보너스 150 링콜을 조이고 당기며 로봇의 정수리를 가야 하자 스페인 암호 2미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스페인 암호 이렇게 하는거다? 아 오케이 스페인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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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이스 5. 5. 5. 6. 6. 6. 6. 6. 7. 7. 8. 7. 축하드립니다. 4. 4. 5. 5. 112. 5. 5. 5. 6. 5. 7. 8. 8. 9. 10. 10. 10. 10. 9. 9. 9. 1. 10. 10. 11. 10. 11. 11. 11. 12. 14. 예! 예! 오하고 있는 뱃엑 키를 선택해서 공격해 언더 푸싱 좋아 움직이자 조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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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나이스 좋았어 완벽해 잘했어! 움직임 좋아! 잘했어! 자, 좋아 좋아! 대단해! 좋아! 좋아! 좋았어! 오케이! 앞으로 2번! 바로 그거야! 좋아! 최고였어! 숨을 내쉬면서 복구부의 힘을 줘! 자, 스킬을 선택해! 스쿼트! 좋아! 움직이자! 발끝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준비하자! 아! 힘들어! 으하- 아, 왜 이렇게 내려가야 돼? 아까보다 더 내려가야 되는데? 쓰윽- 아주 좋아! 쩔하- 어! 최악19 소류탄 viktig 축이 돼서 dipped 스킬을 선택해 줘 앉아서 무릎 당기니 자 가자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끌어당기니 아 엉덩이 아파 근데 너무 열심히 했어 엉덩이 아파 눈부셔 오케이 최고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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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즈이 복근 가드 헉 여기서 조여 하스가 얼마 안 남았어 조심해 만세 포시 좋아 움직이자 어깨 주변 근육에 도움이 돼 좋아 좋아 오케이 엄청난데 으아 훌륭해 잘했어 바로 그 거야 까아 하 반짝거리는 땀이 정말 아름다워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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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세요 으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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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깅! 하트 3개 링크로 당기기 도루 때리고 아 못먹었다 하트 2개 뭐야!! 여기 där 점프해서 먹어야 되나? 히익! 왜 몬스터가 있는 거야? 키를 선택해줘! 그린 돈벨 크랩! 놀자 자세! 천천히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허리를 지나치게 뒤로 젖히지 않도록! 으아! 뼛케! 자, 스킬을 선택해! 뭐야, 와! 한 번 더, 제일, 전에 한 번씩 해야 되나? 만세, 포싱! 좋아, 움직이자! 짜아아아아아악! 짜! 짜아아아아악! 짜! 좋았어! 엄청난데? 짜! 좋았어! 군부셔! 군부셔! 굉장해! 오케이! 완벽해! 우와아아악! 오케이! 바로 그거야! 오케이! 최고야! 좋아! 잘했어! 움직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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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움직임 좋아! 앞으로 세 번! 좋았어! 마지막 두 번! 좋았어! 최고였어! 최고였어! 칼이 아닌 복부의 힘을 줘! 이쁘다! 한 줄 반나가! 오, 쪄다! 아, 쪄다! 한 줄 반나가! 5만 원! 쉴다! 돌자, 자세! 6만 원! 칼이 아닌 복부의 힘을 줘! 3만 원! 4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제자리로! 심폐 기능을 높여서 지구력을 기르자! 으아... 으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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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짜! acquired! 으으! 크아! 했야 됩니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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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악! 짜아! 아이씨! 으아! 짜! 흐아아아악! 짜! 아이씨, 생각하시면 어떡해! 스탠딩 트위스트! 상반신을 좌우로 크게 비틴다! 아, 저건 쉽겠다! 매끈한 허리! 예! 와, 나 집 다운난다! 자! 보자! 자, 152! 152! 심박 152! 하... 심박이도 땅에서 유산소 운동하냐? 엉덩이를 낮추고 끼게 스트레칭! 빅토리! 아아... 진짜 그 녀석은... 진짜 그 녀석은... 진짜 그 녀석은 몬스터를 써서 사람을 괴롭힐 만한 위인이 아니야! 예전에 드레이버는 몸이 약해서 고민이었어! 난 그를 단련시키기 위해 트레이닝을 가르쳐왔지! 그 녀석이 갖고 열심히 단련하는 힘을 이러는 곳에 쓰고 싶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난... 우스스스로 써서나 또 그 녀석을... 우스스스로 써서나 또 그 녀석을... 우스스스로 써서나 또 그 녀석을... 근데 난... 나는... 나도 몸 크면은... 나도 몸 좋아지면은... 저는 타락할 것 같은데... 안 좋은데 있을 것 같은데... 여자 꼬시는 데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다섯 개의 특별한 힘을 드레고가 빼앗아간 모양이야! 드레고의 힘이 강해져서 지금 내 힘만으로는 녀석을 막을 수 없어! 그러니 지금은 나츠하라의 힘이 필요해! 녀석은 가까이 있어! 자! 드레고가 있는 곳으로 향하자! 아! 나쁜 게 아니고... 그 약간... 뭐라야되지? 그런 거 있잖아! 몸을 키우는 게... 나 자신을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연락 꼬실라고 키운다! 이런 느낌! 약간 좀... 뭔가 타락한 느낌?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은... 알아둘 거야! 여기까지! 지금처럼 문을 돌파해나가자! 오우! 아주 좋아! 음... 하지만 섬메단은 일하는게 명제하잖아요! 이거 안그러면... 하루도, 구입하자! 천드 eux. 워낙한 길을 해! 사실 전혀 무척하는 거였다고 하려고 할 거에요! 아, 없을거니! 헉. 아주 넉넉한 게 아니라... 어, 거의 다 왔네 다고 안됐어 잘했어 아 나 장갑 퍼슬래 아 장갑 때문에 땀났을게 다시 왔다 헬르기간테 헬스기간테 헬스윙 저거 아까 그 몬스터 아니야? 헬스 크래밍 뭐야? 덤벨 크래밍인가? 들고있는거 덤벨이 왜 텐가가냐고 그것은 당신의 뇌가 텐가에 쩔어있는것은 아닐까? 스키 후 후 후 하... 나에겐 파트너가 있으니까 능력을 빼앗긴 것쯤 아무렇지도 않아 와 땀난다! 땀나야지 타겐! 그래... 기껏 능력을 되돌려줄까 했더니만! 정말로? 저 정말로? 어림도 없지! 정말로? 그래 니가 원하는대로 벌려지마 이 몸을 쓰러뜨린다는 말 졸라 운다 레드 덤벨크래프트 블루 덤벨크래프트 오케이 손에 있는 애부터 자 손부터 때려야겠지 공룡은 25 공룡은 30 공룡은 30 아니 손보다 이게 더 낫지 않나? 25를 3개 때리면은 50인데 75 자 가자! 힘을 내주면서 링콘을 조이자! 까! 오케이! 좋아 좋아! 후아! 굉장해! 짜! 으아악! 으아악! 셔야야! 아악! 으악! 우알아악! 나 1,2%, 좋아 좋아! 흐으어어어억 잘했어! 케이스로 올려볼까? 잘했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앞으로 3번! 할 수 있어! 짜! 으아악! 짜! 버펙트! 근육운동 하면 근육운동 매너를 세계 가고 있다 스킬을 선택해서 내가 근육으로 돼있나? 자, 자세! 천천히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허리를 지나치게 뒤로 젖히지 않도록. 으앙... 으아아악... 좋아, 계속 그대로, 복근 가드! 링쿤을 조일 때는 다리는 살짝 분평. 주분 보충도 있자. 아, 얘 옆으로 가겠... 쯔! 쯔! 으아! 훌륭해! 자! 대단해! 어허허허허! 좋았어! 바로 그거야! 좋아 좋아! 으아! 좋았어! 움직임 좋아! 오케이! 완벽해! 으으! 좋아 좋아! 대단해! 어우 나 다리를 못먹고 그랬어! 너의 한계에 도전해봐! 잘했어! 버킹! 좋았어! 앞으로 3번! 잘했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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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계속해서 가자! 스킬을 선택해줘! 으아! 앉아서 무릎 당기기! 으아! 으아! 아... 엎! 엎! 멍청한다고... 멍청한다고... 으아! 와 내가 지금 19명밖에 안 했다는 거야 이게? 1시간 하고 왔는데 안 돼 안 돼 8이 아닌 복부에 힘을 줘 아직이야 주기를 선택하자 힘내 의자 자세 됐고 천천히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무릎과 발끝은 정면을 향해 평행하게 공동되지 20분동안 비바타 사는다고 생각해봐 너무 약한데 이거 띄고 가자 오케이 트렌딩 트위스트 잠깐 이거 쉬는 듯이 도망가고 형 이제 흰 또 흰 흰 흰 흰 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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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복근 가드 계속해서 조여 오 갈등 무리하지 말고 필요할 땐 쥐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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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업이지! 패스 안해도 되지! 지금 이 안에 똥삼 정수리 했다고 생각했어 똥삼 정수리 쪼개는 느낌 아 똥삼 지비출 쪼개는 느낌 똥삼 지비출 이렇게 Š어 Teach 화이팅 바로 박수 마지막은 무릎 당기기로 끝내다 자리. 조하. 움직이자 무릎을 높일 때는 복부에 힘을 줘 좋아좋아 오케이 긴장해 잘했어 좋아좋아 엄청난데? 오케이 최고야 좋아좋아 좋아 대단해 좋았어 잘했어 계속 해볼까? 오케이 바로 그거야 오케이 앞으로 3번 잘했어 좋아좋아 마지막 2번 오케이 잘해야됐어 좋아 스킬을 선택해줘 스쿼트 좋아 승리가 누합이다 자 자 육수업을 무거우마시면서 다리를 굽히자 잘했어 나이스 커 뭐 burning 움직이자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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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움직임 좋아 좋았어 좋아좋아 좋아좋아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를 더 낮춰봐 아주 좋아 잘했어 웃부셔 잘했어 나이스 잘했어 좋아 페이스 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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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번 잘했어 오케이 아이씨 복근 카드 링콘을 조일 때는 다리를 살짝 굽혀 파스가 얼마 안 남았어 조심해 좋아 움직이자 턱이 위로 돌리지 않도록 오케이 좋아 하 하 하 결국 해냈구나 굉장해 132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지금 심박 132년에 운동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엉덩이를 낮추고 끼게 스트레칭 빅토리 빅토리 이 게임의 가장 무서운 점은 빡센 운동일수록 공격력이 세서 리트하기 싫으면 빡센거 해야된 플랭크 개같은거 하 하 하 하 하 하 약속하지 니 힘은 되돌려주마 그러나 내 수중에 있는 능력은 하나뿐 나머진 버렸지 아무쪼록 잘 찾아보라고 하룻 저 새끼 입고있는게 바디슈트같은데? 아 그 바디페인팅같은데? 슈트가 아니고 그냥 몸에다 빨간 줄만 그린거 같은데 색 배틀의 느낌 적과 같은 세계의 피트 스킬로 공격하면 큰 데미지 베네스업 납치하라 지금 되찾은 힘은 색배틀의 능력 이것만 있으면 배틀은 우리꺼야 기다려도 되고 더는 놓치지 않을테니 아 님들 님들 나 30분 아 30분이네 5분간 휴식 5분간 휴식 계속 다음 스테이지 가는데 5분간 휴식 9분간 휴식 10분간 휴식 1분간 휴식 11분간 휴식 미아가 7kg 거든. 7kg 덤벨 아 진짜 힘들다. 이러다가 몸짱 되면 안되는데 몸짱 되면 여자친구 사귀고 그러면 방송에 소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는데 어떡하지? 심박수 90으로 떨어졌다 다시 또 태울 때다 야 조개! 몸짱! 가자 몸짱! 여기로 숨어들었나? 아니 스테이지가 왜 이렇게 많아? 결국 마을이 있는 월드에 와버렸어 드래곤은 몬스터를 끌어들이니 어쩌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가면 혼나야 되려나? 혼나겠지? 갑자기 몬스터가 출몰하다니 지금껏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스무디에 재료까지 빼앗기고 허니에게 뭐라고 한다? 저 사람은 분명 몬스터에게 습격받은 그렇지 이 분명히 근처에 보물상자가 보물상자에선 가끔 징계한 물건이 나오니까 허니에게 줄 선물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차피 2주내로 후브탑의 부품이 될 링콘이다 걱정하지마라 시청자들 하늘에서 빛의 구슬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도 하니 그럴싸하단 물건이 나오면 좋으련만 왜? 정말 여기까지 색 배틀 능력을 괜찮았으니까 적의 색과 같은 색의 스킬로 공격하면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어 기억해둬 알았어 자 스킬을 선택해 오케이 될다 마리오 만세 포시 만세 포시 오케이 훌륭해 잘했어 대단해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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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스로 올려볼까 좋았어 으아 감옥도야 잘했어 앞으로 3번 3번 끝 좋아 좋아 좋았어 마지막 끝 아 왜 나이스 좋아 뒤에서 그대로 숨을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줘 worry Pose 어 어 어 어 어 멍멍일아 해냉 으윽 으ㅓ어억 으어어 대웅근 장비 막히 비온다고 으어씨 버스 커지는 거야 아 미안 유지 노래가 자동 오빠 찌파티 우아 우아 주부 준비해라 자 자 다리와 허리 강화에도 효과적인 운동이야 잘했어 엄청 단데? 좋았어 짠 대단해 자 좋아 최고야 오케이 오케이 긴장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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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부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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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파웃 좋아 좋아 휴 아 해외 어어 다시 조금 눈비밤 . . . 쓰러진 중 아 아 아 아 아 허박지 들기 오 공룡이 50 개 세다 예 아 휴싱용으로 있어야 돼 스탠딩 트위스트 언더 푸시 이거 길장 아니 무슨 스쿼트를 해야지 일려워 시금치 스무리 오케이 맞출 수 있다고 야오 시금치 스무리 야 어제 나 10분밖에 안했네 아 에이미님 30개의 구독 받으세요 오늘 그럼 나 2배 했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고생했습니다 자 하루에 2배 씩 아 잠깐만 그러면 안되지 내일은 그러면 48분이네 기하급수적으로 실패 자 하루에 2배 씩 기하급수적으로 렉 기하급수적으로 호스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말이야? 아 왜 말이야? 적의 색을 잘 보고 스킬을 선택해? 그치. 오케이. 절대 다 때리기. 이렇게 세 마리. 라인 1번! 팔의 힘이 아니야. 찌찌 힘을. 찌찌로 힘을 준다. 좋아 좋아. 지금 좋아? 오케이. 최고야. 좋았어. 완벽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너의 한계와 부정이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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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앞으로 3번. 오케이. 좋았어. 마지막 한 번. 좋았어. 완벽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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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를 선택해! 빨간놈부터! 아니 빨간놈! 아 이것도 힘들어! 이것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다! 팔이 돌린게 너무 힘들어! 제대로 비타보자! 아 운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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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팔까지 움직이는데 집중해! 왼쪽! 오른쪽! 절반 남았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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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첫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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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계속 그대로!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AssociateTAIK 토익 왼쪽! 죽지 않는Joe 무릎을 끌어갑니다. 오케이! 으악! 잘했어! 운부셔! 잘했어! 바로 그 거야!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았어! 대단해! 좋아! 엄청 난데? 오케이! 와 수고했어! 수분을 보충하자! 나는 저거였어! 상근 상근! 위필은 아니고 상근! 으악! 하... 님들 혹시 운동하면서 계란을 먹어도 되나? 계란 쌀밥 먹어도 되나? 계란 좋아! 계란 좋아! 구름사반!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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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깅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아... 아... 하나 틀렸어! 텅 빈 보무상자라니! 애당초 하늘에서 빛의 구슬이 떨어지라니! 말도 안되지! 설마 우리 때문인가? 그건 그렇고 빛의 구슬? 어쩐지 마음에 걸리는데? 수문보충도 잊지마세요! 수문보충도 잊지마세요! 재료는 몬스터에게 빼앗기고 선물도 못 구했으니 만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우울하구나! 음... 그때 몬스터에게 재료를 빼앗겼구나! 걱정되니 우리도 잠깐 만물상에 들렀다 가자! 예 이거 지혜시로 ROK 에디션이 있단다! 유격 조져버리렴 아이고난! 아이고난! 사시라님! 어서오세요! 만물상 1호에 오신걸 활용합니다! 헬시라이프의 도움이! 스무디 및 웨어 구입은 꼭 저희 가게에서! 지금은 웨어만 구입할 수 있는데? 아! 당신이셔군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스무디 재료가 다 떨어져서요! 뭐? 떨어진게 아니라 빼앗긴거겠지! 제발 좀 들어보세요 손님! 남편 기가가 늦어진다 싶더라니! 소중한 스무디, 스무디 재료를 몬스터에게 빼앗겨 버렸지 뭐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 갑자기 몬스터가 튀어나오는데! 이럴 줄 알고 내가 따로 준비해놓은 재료가 있어! 역시 허니! 이제 스무디 만들 수 있는거지! 그만 불쩍이고 얼른 가게 오픈하자! 실은 믹서도 망가졌는데!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 좀 할까? 왜요? 왜요? 상의 하읍 신발 상의 사바나 애슬리트 프리즘 댄서 카우 프리즘 댄서 프리즘 댄서 사바나 애슬리트 이거 이거 괜찮은데? 사바나 애슬리트 프리즘 댄서 사라이키 덕후들 운동의 해인가? 근데 운동해야지 상의 공격이라고? 그래 상의도 있잖아 사바나 애슬리트 프리즘 댄서 사라이키 사바나 애슬리트 프리즘 댄서 하아 신발! 신발 방어력! 까마색! 좋았어! 스무디 재료는? 어 믹서가 망가졌대 나나나나나나 판맬까? 새로운 믹서가 어디있더라? 만물 팩토리에 있잖아 내 볼! 두야! 아이고 두야 내 볼! 드래곤과의 전투에도 대비해야 하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회복 효과까지 갖춘 스무디 없으니 꽤 불리할지도 몰라 팩토리까지 동행해 주실 수 없을까요? 밤에 나가있던 드래곤이 어느새 여기까지 온 모양인데 언제 또 몬스터와 만날지 모르고 스무디를 살 수 없으면 우리한테도 불리하니까 여기선 손발 벗고 나서 걸까? 여기가 팩토리인가? 이쪽입니다만 역시나 역시 저한테는 무리무리 부탁드립니다 아빠 맘물팩토리 1차 이 foreign 목표가 자꾸만 빛나갈 때 조준을 두세 해봐 날 아래로 내리면 얼레더가 드러낼 수 있어 적의 색을 잘 보고 스킬을 선택해 얘부터 죽여야겠다 센범부터 죽여 스코어 아 뭐야 이거부터 하자 허벅지 슬기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확실히 들어오리자 왼쪽, 오른쪽, 왼쪽, 절반 남았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앞으로 넓게 오른쪽, 좋아 됐어 계시면서 복부에 키우죠 아야 스킬을 선택해 뭐야 벌써 죽었네? 벌써 죽었네? 탁 엌 언더 푸시 좋아 움직이자 무릎을 가볍게 빗긴 상태에서 갑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안됐어 좋아 좋아 굉장히 좋아 조륵 엄청ailed 데 좋아 좋아! 대단해! 오케이!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좋아! 잘했어! 좋아 좋아! 가스 커진다! 좋아했어! 띠지 아프다! 띠지 아프다! 잘했어! 멋진 배틀이었어! 출렁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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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젊대야! 뇨! 무릎을 끝까지 굽힌 다음에 쭉 뻗어봐! 오케이! 성공이야!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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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무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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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음에. 만나요. rapt comun. 안되. 하루에 할 만큼Ы Thor은 하고. 뒤로 어떻게 나가지. 쿨. ùng. PowerPoint 이거 튼튼해요 이거 부러뜨릴 정도면은 이거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 이걸 부러뜨릴 정도면 자 총 활동시간 34분 50초 총 소비칼로리 155칼로리 키로칼로리 자 총 주행거리 2km 플레이 시간이 아닌 실제로 몸을 움직인 시간을 계측하고 있답니다 당신의 노력이 응축된 가치 있는 시간이죠 온대 활동시간을 봤는데요 상당히 오래 운동한 모양이네요 운동 부하가 약할 가능성이 있으니 살짝 높여받은 야! 앗! 무려 오늘로 언더푸시 누계 횟수가 100회를 넘었었어요 앞으로 당신은 언더푸시 챌린저예요 그 밖에도 스쿼터의 누계 횟수가 100회를 넘었었어요 앞으로 당신은 스쿼터의 전사예요 그리고 그리고 앉아서 무릎 당기기에 누계 횟수가 100회를 넘었었어요 앉아서 무릎 당기기에 각성한 자 당기기를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그 밖에도 몇 가지를 달성했어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노력해봐요 스트레칭 하기! 자 다음 몸이 식기 전에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운동 부하 늘려서 고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놓아주세요 왼손은 앞으로 뻗고 오른손으로 왼손 손가락을 누릅니다 왼쪽 손목을 젖히면서 팔의 앞면을 늘려주세요 자동운동 최고야 반대쪽도 똑같이 스트레칭합니다 아 젠틀루님 양팔을 가까이 하면 더 많이 느릴 수 있습니다 아 아프다 손목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양손을 들고 왼쪽 팔꿈치를 잡아주세요 팔꿈치를 눌러서 팔뚝을 스트레칭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스트레칭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아우 다리야 아우 팔이야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몸 앞으로 손깍지를 낍니다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낮추고 손은 앞으로 뻗어주세요 아우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손은 허리에 댑니다 오른쪽 무릎을 굽혀서 왼쪽 종아리를 스트레칭해주세요 발을 바꿉니다 근육을 단면은 요통은 예방하세요 반동 없이 천천히 스트레칭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즐기라잖아 매일 하지마래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발을 벌려 손을 무릎에 대고 엉덩이를 낮춰주세요 왼쪽 어깨를 안으로 넣어 왼쪽 고관절을 스트레칭합니다 아아 내 팔팔팔 몸을 정면으로 되돌립니다 오른쪽 고관절도 무너지게 어깨 지났어 무릎과 발끝은 바깥을 향해야 합니다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어깨 지났어 스트레칭이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터박지식 근력운동으로 기초대사를 높이자 라고 생각해도 얼마나 단련하면 좋을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늘의 테마는 바로 근력운동을 하며 그룹줄이 자 운동도 끝났고 오늘 도와주신 아디다스 매트에게도 감사의 말씀 감사의 박수 아디다스 매트 아 협찬 협찬 아님 야 싸우지마라 나는 운동하는데 니들은 싸우냐 싸우나? 싸우나 가고싶다 딱 좋아 이대로 유지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네 fallen 아 아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